아이돌이의 아이돌이의 direct grâce 아이돌이의 같은 재료 아닙니까? 개인의 정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정선을 나마저마자 맛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어? 거의 제껀데? 미안해. 몸돌이. 몸돌이가 제일 힘들어. 저는요? 우리 배꼽을 닫죠. 아 요즘! 자 이제 끊으면 몸돌이는 그냥 이제 사고가 아니에요. 턱디다 턱디. 몸돌이 씨는 뭐 하시나요? 저는 일단 필터를 좀 바꾸고. 아 지금. 다음과는 좀. 셋. 하나. 자 카메라 보고. 하나. 둘. 셋. 나 꿈꿨어. 귀신꿈꿨어. 아아악. 뭐야. 아아악. 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솔직히. 우리 17살들 다 했잖아. 킁킁. 2. 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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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